이제 슌미를 들어보셨겠지만 저희 킬링 파트가 또 많잖아요 뭐하나 빼놓을 수 없는 만큼 너무 좋은 파트가 많아서 준비한 코너 바로 랜덤 파트 플레이입니다 슌미 노래 파트를 랜덤으로 듣고 그 파트에 해당하는 멤버의 이름과 가사를 완벽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아시는 멤버는 정답이라고 크게 외치고 노래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준비됐나요? 가사를 토시 하나 안 들고 다 완벽하게 완벽하게요? 심지어 멤버 이름까지? 그렇죠 네 멤버 이름은 잊으시면 안 되죠 네 가사는 틀려도 멤버 이름을 틀리기에는 그건 조금 너무 하잖아요 이거는 뭐 파트 파트의 멤버 이름 네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아 아니다 아 죄송해요 아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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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해 아 전 못할 것 같아요 난 틀릴 것 같아 아 정답 정답 가사를 다 알 수 있어? 가사까지 완벽하게 쉬운 일이 아냐 네 땡 정답 네 영케이 오케이 쉬운 일이 절대 아냐 너 정답 네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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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시 제이시 네 영케이 오케이 쉬운 일이 절대 아냐 너랑 만나는 거 네 그건 옛날 가사죠 돈 영케이 쉬운 일이 절대 아냐 니 앞에 서는 건 스릴러한 편이야 아 정답 정답 그렇지만 이것은 예시였고요 나이스 아 나이스 정말로? 정말로? 이제 본 게임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셨죠? 아 네네 진짜로?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음악 주세요 한 번 더 한 번 더 주세요 이거 약간 전화번호 광고 아시겠는 분이 없나요? 네 한 번만 더 주세요 한 번 더 네 뭔가 왔나요 느낌? 이게 근데 제이시 한 번 가보세요 안무 노래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아 그래요 성진 네 아니에요? 땡 어렵다 이거 그냥 힌트를 드리면 슌미입니다 슌미예요? 네 슌미 뭐라 저요? 아 아 정답 아 제가 힌트를 얻은 구간이 있어요 이거는 네 악기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날사 뱅뱅 와 땡 누군지도 말씀 안 하셨어요 아 정 그리고 일단 땡 주세요 성진씨 갈게요 성진씨 정답 어 네 저기 파트요 그 누구요? 원필씨 파트 땡 죄송합니다 네 오케이 오 영케이 오 땡 거의 한 사람 남지 않았어요? 한 번만 다시 들어볼 수 있어요? 네 한 번 더 들어볼게요 하루 종일 한 날 틈이 점점 하루 종일 한 날 틈이 점점 오 이게 어? 비슷하셨어요 이게 비슷하다고요? 네 정답 네 제이 제이 맞아요? 계속하세요 오케이 제이의 B 파트구나 B 파트구나 말씀하세요 B 파트잖아요 B 파트잖아요 1절 2절 어? 1절 1절이요 그 너를 너를 향한 네 너를 향한 아 눈빛 아 땡 네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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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향해서 뺑뺑 그게 변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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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젠 너무 익숙해 땡입니다 이거 어디 정답 네 원필 브릿지 부분에 I'm okay So if they wanna hurt me 다들 멀리 가고 계세요 멀리 갔어요? 네 아까 가까웠어요 그러면 그건데 맞는데 서로를 향한 말투는 점점 일단 정답이라고 외치셔야 되고요 정답 정답 아니 잠깐만 성진 성진 네 서로를 향한 누구죠? 말투 점점 다음 더 날카로워 제2씨 정답입니다 와우 아까랑 뭐가 나와 뭐야? 너를 향한 이라고 제가 아까 너를 향한 이라고 했어요 원필씨도 너를 향한 이라고 하셨습니다 MWave Meet & Greet 너를 향한 이라고